자자, 다들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계획인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참고로 나는 우리 공주님이랑 집에서 쿠키를 한번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어 어머, 팀장님 정말 가정적이시네요 따님이랑 쿠키라니 저도요, 잡채랑 달래무침 해서 냉이조기 매운탕까지 끓여 먹어볼까 해요 어, 은지씨 집에 누구와? 꼭 잔치상 차리는 거 왔네 그거 혼자 다 먹을 건 아니지? 네, 대리님 저 혼자 다 먹을 건데요 혼자 산다고 대충 먹는 거 은지는 별로예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상 차려놓고 혼자 뿌듯해 한다고요 하긴 뭐 요즘에는 누구 부르기도 뭐하긴 하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집밥에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더라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주말에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어 나의 화려했던 총각 시절이여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 팀장님? 그러면 그렇게 화려한 시절 보내셨는데 결혼은 도대체 왜 하셨어요? 쭉 즐기시죠? 장인들 잘 들어봐 그게 말이지 나한테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거든 바로바로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거였어 스무 살 때부터 원룸에서만 지냈더니 말이야 거실이 있는 그런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원도 이렇게 했지 이봐, 나랑 같은 거실 쓸래? 어, 팀장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탁 트인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조대리, 그렇다고 그 거실 때문에 결혼하면 말이야 나처럼 거실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어제도 우리 만화님과 한마탕하고 거실에서 잤지 뭐야 거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집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나 좀 참아야지 어, 근데 뭐 코로나19도 이사를 막지는 못하나 봐요 2월 인구 이동 통계를 받았더니 전국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았다던데요? 헐, 그래요? 되게 의외네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사도 미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택 매매량이 늘면 이사를 많이 하긴 하겠지 뭐, 서울 고덕지구랑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 아, 그나저나 정말 나랑은 먼 얘기 같은데 나도 이사하고 싶다 그래, 그래 조네리 내가 뭐 집이랑 남편은 못 구해줘도 좋은 부동산은 소개시켜줄 테니까 얼른 남자친구부터 만들어서 어떻게 좀 고백 좀 해봐 같이 거실 쓰자고 말이지 어때, 어때, 괜찮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treated like they are 이사 가는 날 내일은 빠짐없이 부지런히 짐을 가득 짐을 들어 각장 서면 왜 이리 좁아질 때 나도 내게는 죽어 와 쉐킹 밤새 잠은 이도 설치고 뭐가 또 빠져나봐 싸놓은 짐을 지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포장이 쌍고 왜 이리 짱고 등석은 약고 어지간히 좀 해나 잠 좀 차나 내일 아침부터 종일 목벗을 테나 그래도 늦은 가슴 잠재올라 눈에 다시 입을 벗고 잠을 줘라 사나운 것 하나하나 다 가내고 하트 속에 숨겨난 그 눈을 찾아내고 누가 보일 때랑 또 내 감져돈아 주워나 담긴 나의 겨우 네임 펜치 추억 하나 어린 기억 하나 모두 담아 쌓인 모습 속에 내겐 하나하나 가 소중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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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못하도 내일은 내 집으로 가 내일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아침부터 부지런히 침을 가든 새 크로키를 따라 행한 어째세 가만히 있어도 내 입주어 아침부터 부지런히 다 왔어 여기 이 질에서 세워 연관이 꼭 가까운 데 찾는 세워 이 사진 내리게 저 장애물도 치워 가득히 하는 법은 경비실 가서 배워 가까운 슈퍼가 어디 있나 보자 세탁소 서비리얼 쇼 더 필요한 점점 더 따위 쪼 더 우리집 쪼 내 가슴 까다 쪼 큰 소리 높여 하나 둘 둘 셋 셋 셋 넌 세상 미안해 찐들고 가슴에 풍은 새 집중도 한 손 꽉 치고 딱 한 번만 안녕히 다 돌아오고 생긴 찾아가는 길 두 명만 찾았다 탄말리 시간 없으니 짜장면 적혀놓고 이쪽이요 저쪽이요 이것절로 이건 여기저것 여기여기여기여기 조기조기 기다리던 내일은 이사 가는 날 내일은 빠짐 없이 부지런히 뱀다 오는 날을 다 하나 둘 셋 넌 그리고 이 음식을 다 먹은 날은 날이 그런 날이 다 먹은 날이 진심으로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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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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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